역할 효과가 나와서 이렇게 몸에 돈을 빌리고 싶잖아 일로 갔나! 오늘 앤디 제일 많이 내는 사람! 한 명을 바꿔서 프레스카픽으로 심할게요. 다음에는 앤디 많이 안 낼게요! 저도 안 낼게요! 하나 둘 안 낼게요! 다음부터 즐거웠습니다! 감사합니다! 훈진이가 NG 많이 돼서 똑당해! 한이는 왠이는 근데 나한테만 뭐라는 건 똑당해! 내가 더 똑당해! 나도 똑당해! 내가 더 똑당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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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많이 봐주실거죠? 본편보다 저도 더 재밌다는 스트레이킷의 화기에 의한 촬영 현장과 NG 장면이 많이 담겨있는 비아연도 기대해주세요! 하나 둘! 안녕! 상상생활